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치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총평을 시작합니다 많이 기다렸던 시험인데 결국 열렸구요 이제는 과거형이 됐네요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보느라고 그 고생 정말 많았는데 이제 지난 거잖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뭐 실수해서 틀렸다거나 아니면 점수가 좀 안 좋고 결과가 그래도 여러분 그거에 너무 연예하지 마시고 6평은 그냥 우리의 최종 목표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최종 목표가 아니라서 중간 가정에 우리가 거쳐 가야 되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물론 그 과정이 좋으면 좋겠지 그런데 좋지 않아도 향후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 아파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또한 반대로 그 반대로 또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번 6평에서 그 문구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죠 어 목표 어 사실 되게 짤막한 문구였는데 어 젊은이들이여 그 길이 니 길이래 어 어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문구도 좋았던 것 같고 그 시험도 선생님 이제 처음 문항을 딱 그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봤을 때 어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킬러만 몰빵하고 킬러에만 몰빵하고 딱히 중간에 이렇게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어 중간중간에 뭐 덜컥 걸리는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보이는 어 그래서 처음 느낌은 그랬는데 막상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학생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참 아 여기서 또 걸렸겠구나 아 여기서도 걸렸겠구나 아니야 저기서도 걸렸겠구나 어 그런 부분들이 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체감 년도로는 높았겠다 그리고 특징을 딱 보면 그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가 오해를 처음에 선생님이 보자마자 어 킬러에 몰빵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결국은 비주얼이었던 거야 비주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이번 시험에 또 큰 특징이 아니었을까 그제 거기 이제 신조어죠 어 비주얼 킬로 사실 이제 영어로 쓰니까 좀 그런 거구요 4 선생님 그동안 얘를 뭐라 불렀던 거야 그제 요거지 뭐 어 포장의 이술이 어 결국은 거의 극대화 된 느낌 그니까 정말 감동 이었죠 어 문제는 선생님 어 정말 그 이렇게 3점 자리에서도 감동을 이렇게 많이 했던 시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하고 뻔한 문제인데 어떻게 뻔한 걸 요렇게 물을 생각을 했지 요렇게 표현할 생각을 했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선생님이 사실 나름 평가원을 되게 막 걱정하잖아요 이제 평가원도 소재가 고갈됐고 아 이분들도 참 문제 많은데 고충이 좀 있으시겠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니 그런 걱정을 이제 앞으로는 하덜 말아야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왜냐면 정말 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원이 문항을 정말 잘 내시는 것 같고 이건 이제 물론 어 또 오해하는 친구들은 오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또 너무 평가원이 사설스럽다고 그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겉으로 보면 근데 어 아니야 그거는 평가원이 그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이제 평가 문제를 푼다 라는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뉴얼에 정말 적합하게 내용 영역 물을 거 묻고 그에 따른 행동이요 아빠를 내딛기 위해서 문제네 어떤 발문 속에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그 단서가 아주 잘 설계가 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특칙은 어쨌거나 공통 22번 비주얼 킬러라 불리는 누가 봐도 비주얼 킬러거든 어떻게 어떻게 공통에서 이따위 비주얼의 문제를 내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 수 있다니까 근데 얘기했잖아 문제에 있는 것은 도구야 문제에 주어진 건 네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라고 그 이용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그냥 네가 다 알고 있는 그냥 뻔하디 뻔한 그냥 이미 교과서에서 그동안 너무도 많이 풀었던 그거야 그냥 그 비주얼 킬러야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이름을 부르기도 뭐한 그 놈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야 그냥 GX 권력의 근을 안내한 것 뿐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포장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한 물을 건 다 물어서 야 참 선생님이 또 무릎을 또 꿇었잖아 잘 만들었다 문제를 참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제 공통이 뭐 예측됐던 거잖아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수원이 있고 수투가 있고 공통과목이 결국은 4점짜리로 따지면 여기에서 5문항 시 10문항이 나와요 그리고 각자 선택한 선택과목에서 4점짜리가 3문항이 나옵니다 그죠 뭐라고?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10대 3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3 하니까 좀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5대 3이지 5대 그래서 각각 5문제 시기니까 수원 5문제 수터 5문제니까 사실은 5대 3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어쩌고 있어? 우리 거꾸로 하지 않나? 그런 친구들 많을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다고 선택과목을 소홀히 알아 이런 얘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6평이 이렇고 수능 때는 허를 찌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균등하게 공부는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균등한 합의점이 5대 3 정도라는 거야 근데 많은 아이들이 많이 했거든 수원 수투를 어려서부터 많이 해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거야 많이 해봐가지고 익숙한 거야 근데 정작 이런 평가원 시험에 딱 가보면 아니 뻔한 수혈이 안 풀려 이렇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태도 얘기한 거잖아 태도 그치? 이번 시험에 아주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이 그냥 문항마다 요새 이제 막 그치 평가원이 항상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막 오해하잖아 지금은 이제 기출은 뭐 필요 없다더니 뭐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평가원이 일부러 아닌데 그치? 니들 오해하고 있는 건데 내가 빨리 알려줄게 수능 때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6평에서 알려줄게 소중해 기출 소중한 거 맞아 왜냐하면 문제 보시면 기출의 미래 기출을 가지고 변형한 문제도 사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자체에서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15분 수요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멋지게 푸는 거 있거든 그거 15분 멋지게 풀 수 있다니까 멋지게 푸는 게 과연 실전에서 할 만했나? 뭐 그런 거 그치? 스킬적인 거 다 무슨 뭐 결국은 다 아 내가 왜 그런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버렸을까 오히려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냥 수혈은 대통표가 아니잖아 그치? 대입을 통해 표를 이용해 관찰해서 푸는 게 학생 입장이고 당연히 학생들이 그렇게 풀 거라고 그분들이 평가원에서 낸다고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게 먼저고 사실은 그 문제 더 멋지게 막 연역적으로 이쁘게 풀고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그런데 현혹당하지 말란 얘기야 사실은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라는 걸 다시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는 거 기존에 왔던 많은 문항들이 전부 다 기출의 기반을 두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물론 기출만 풀면 되는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근데 기출도 제대로 안 하면서 기출 아닌 거 풀려고 하는 것은 정말 몽둥이에요 그건 몽둥이라는 얘기야 그치? 반드시 기출이 우선시 돼야 되고 아직까지도 기출을 제대로 안 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치?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기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이런 거야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끝 이해하는 걸로 끝 몽둥이죠? 그것도 몽둥이야 아니 기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잖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내 지식이 되나? 이해하는 것만으로? 안 그래 반드시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했잖아 이해를 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중요하지 이해를 해야지 당연히 이해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한 후에 그 뒤에 복귀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나서 강의 이제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서 이 표현 때문에 내가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A에서 B로 넘어갈 때 그 근거가 막 올롤롤롤롤롤 해서 스스로 복귀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끝까지 해서 답을 내는 것까지 완성을 하면 된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이들 안 해 왜? 귀찮거든 다 아는 거거든 다 봤던 거거든 막 이러니까 아니야 아직도 그런 친구들 많을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실천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도 1회독 정도는 했을 텐데 2회독 가면서는 이런 거 명심하면서 이런 거 명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 옛날 것만 한다고 또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당연히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그죠? 그래서 뭐 선생님 4종 코드나 이유로 이제 뭐 문풀량은 많이 풀면 풀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거니까 많이 풀면 풀수록 다만 이제 이왕이면 내가 물리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뭐 10건밖에 못 본다 10건밖에 못 푸는데 과연 10건을 시중에는 100건이 있다 그 100건 중에 어떤 10건을 선택할 거냐 중요하죠 이거는 그죠? 그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문별하게 하는 것은 얘기했지만 쓸데없는 스킬적인 것만 자꾸 안내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좀 부끄럽긴 한데 선생님이랑 하는 것은 정도야 정도의 길을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는 자부심을 가져줘도 돼요 그 점에서는 그지?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이제 우리가 간다라는 거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사실 학생들의 느낌이 이랬을 것 같아 공통의 무게감이 셌다 그래서 사실 선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답률의 차이가 크게 없어 선택감 왜? 못 봤어 안 푼 게 아니라 못 풀었어 아니 못 푼 게 아니라 안 푼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치? 그런 직원이 많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 한 배나 이게 실전적으로 수능은 수학실력만 높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 제한된 시간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시험은 수험생은요 수험생의 본부는 시험을 자주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시험을 자주 보면 볼수록 내가 모자란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완해 나간 어떤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이후로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시간적으로 선생님에서 4종 코드부터 시간제곱 푸는 거 자꾸 권장드렸죠 그런 시간제곱 푸는 훈련들을 많이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선생님 저는요 아직 레벨이 아니라서요 저 두려워요 이런 거잖아 그러지마 그러니까 속단말로 쫄지 마세요 뭐 아니 뭐 수능이 아닌데 수능 전에 치르는 모든 시험은요 아 설사 잘 못 봐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전을 해야지 도전을 해야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내가 틀려봐야지만 그거를 보완하고 이럴 거잖아 근데 그게 두려워서 난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지가 할 줄 아는 것만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아는 것만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야 어?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꽤 많다라는 거 Q&A 답변 달다 보면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화병 걸릴 것 같아요 어? 정말 근데도 이제 꼭 누르죠 꼭 누르고 아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할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이 계속 답변을 달고 있어요 네 그죠? 많이 힘들긴 하죠 네 수험생활이라는 게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쳤던 길이고요 누구나 그때는 다 힘들었던 과정이라고 맞거든요 선생님도 힘들었고 그죠? 여러분도 그럴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해는 해요 네 이해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20년째 고3 생활 지내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힘들지만 어차피 그 그래 뭐 피할 수 없으면 가야죠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어쨌거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즐기는 것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려고 해야죠 그러려고 하면서 해야죠 그런 마음가짐을 하다 보면 또 긍정적인 신호들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아시겠죠? 네 마인드 컨트롤 중요합니다 멘탈이라는 건 네가 만드는 거잖아 그지? 누구도 나의 멘탈을 사실은 주위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막 제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만드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건데 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시험의 결과에 너무 이렇게 아파하지 마시고 대신 반성은 하셔야 돼요 반성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항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들은 선생님이 해설강에서 많은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문항 보면서 아마 선생님이 또 그럴 거 같아 주위 문항 풀 건데 주위 문항 풀다가 또 그냥 결국 다 풀고 막 이럴지도 몰라 그럴 수 있어 뭐 그러니까 하나라도 선생님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심정으로 문제를 대해보려고 선생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런 게 약했겠구나 이런 부분이 지금 걸릴 게 있구나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나는 당연히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향후 이후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걸 항상 또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되는 대로 또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대로 복습하면서 새로 나오는 것대로 도전해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좀 당부를 드리고요 네 총평은 뭐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강의에서 네 감옥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보다라고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하루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릴리즈 해도 좋을 것 같아 좀 편하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딱 하루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삼이 되고 그러면 맴매? 그것도 맴매예요 아시겠죠? 네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요 빠이빠이 연 almond 눈방 연상